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2023년 종강인사, 기적을 현실로. 아마도 올 한 해의 마지막 퀘스트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수능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로써 제 개인적으로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 업로드가 전부 다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를 좋아해줘서 저 또한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올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퀘스트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 나름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김견을 믿고 수능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퀘스트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같이 한번 그냥 가볍게 퀘스트 영상 보면서 저의 응원의 마음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시점 얘들아 당연하게도 모든 친구들이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건 얘들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공부한 친구대로 또는 생각만큼 공부를 못 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그러한 친구들대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들아 당연히 불안한 거 맞아 모든 친구들이 불안한 거 맞다. 그렇지만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할 일 열심히 묵묵하게 꿋꿋하게 하셔서 수능 날 정말로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 퀘스트 영상에서는 열심히 잘 공부하고 계실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수능 날에 어떤 마인드를 조금은 가져야 될까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떤 생각으로서 지내야 될까 멘탈적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리가 수능 날 필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능 날 필요한 것 우리 당연하게도 N수행 친구들은 수능 날을 경험해 봤을 거고 우리 현역 친구들은 당연히 처음이다 보니까 떨릴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얘들아 수학적인 실력을 점점점점 우리가 완성시켜서 정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맞아. 그치만 그 과정에서 수학적인 실력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자신감과 기세다. 매번 강조해드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과 기세야.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 그럼 그 공부한 것들을 수능 날 다 쏟아 붓고 나오셔야지. 그런데 꽤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 남은 시점 동안 불안해하다 보니까 야,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최고의 결과가 나올까? 또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 날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다구요. 그런 고민할 시간에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까 나는 수능 날 너무나도 잘 볼 거야.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이 정말로 최고의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 중 하나 나 자신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줄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온 거 잘 알잖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기간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정말로 수능 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과 기세 잃지 마시고요.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최고점, 우리가 수학의 수의 최고점을 어디서? 수능에서 받아오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들아 자신감과 기세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수학 시험 볼 때 생각을 한 번만 해보자.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충분히 막힐 수 있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막힘없이 다 풀어내는 게 당연히 맞겠지. 그렇지만 생각만큼 내 현실이 이제 이어지는 그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이 안 나오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막히는 문제 무조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생각해 주셔야 된다. 나만 막히는 거 아니야.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막혔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 다 같이 막힐걸? 그러면 나는 일단 잠깐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고 이따가 다시 맞춰야지. 또는 이따가 다시 풀었는데도 또 막혔어. 그럼 괜찮아. 다 같이 틀릴 거니까. 다 같이 틀리고 다른 애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수능장에서 가져주셔야 돼.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야.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니까 막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하시는 게 먼저다.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안 풀리는 문제 괜찮아. 막힐 수 있어. 다만 막힐 문제를 내가 틀리겠다라는 거 아니야. 막힐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 그리고 다른 문제 풀고 다시 한 번 도전해서 내가 맞춰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게다가 얘들아 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건 2점짜리 또는 2점짜리는 안 될 수 있어. 3점짜리 또는 4점짜리 초반부 문제에서도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 인정하셔야 된다고. 이게 의외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3점에서는 막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힐 수 있다니까. 그런데 고민하지 마. 일단 나는 어차피 끝까지 풀어내서 맞춰낼 거야. 대신에 그게 지금 아니고 조금 이따 다시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넘어가는 연습 4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꼭 너희가 갖고 있으셔야 되는 마인드 중 하나. 모든 문화 경험하자. 모든 문화 경험해 주시고 제발 좀 문화별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버리자. 그래서 얘들아 이번 수능 수학 시험에서의 너희들의 목표는 무엇이 됐으면 좋겠냐면 당연히 얘들아 모든 문제 다 맞추고 나오면 좋지. 아는 문제 다 맞고 모르는 문제 찍어서 맞추고 실수 없이 다 맞추고 나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내가 시험이 딱 끝나고 나자마자 야 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시험 시간 내에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고 아 이건 내가 절대로 못 풀겠다 라는 것들 또한 한 번은 도전해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버리고 다른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하시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문화 경험하는 연습 그리고 문화 별로 고정관념 제발 좀 버리자라는 걸 꼭꼭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과 기세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하잖아. 이건 얘들아 각자 자기 자신은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다 기세를 갖고 끝까지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신감과 기세가 꺾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생각해봐 우리가 시험을 순서대로 국어부터 보고 수학영어 탐구 순으로 가잖아요. 당연히 국어시험 잘 봐야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죠. 그런데 국어시험 딱 끝나고 쉬는 시간에 수학시험 보기 전에 제발 좀 얘들아 여러분들께 당부 좀 드릴게. 첫 번째 쉬는 시간에 눈 닫으시고요. 귀 좀 닫읍시다. 쉬는 시간에 그리고 제발 좀 얘들아 입 좀 다물자. 봐봐 눈 닫고 입 닫고 귀 닫고 입 다물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종종 우리 쉬는 시간에 이전 시험에 대해서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친구들이 있어. 이번 국어 어려웠지. 또는 어려웠던 문항에 대해서 답을 서로가 비교해보려고도 하는데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얻어갈 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솔직히 생각해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공유한다고 해서 답을 답을 비교해본다고 해서 누구 답이 무조건 답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을걸. 그러니까 답이라는 건 시험이 다 끝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한다고 해서 얻어갈 건 단 한 개도 없다.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답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랑 나랑 만약에 답이 달라봐. 그러면 얘가 원래 평소에 국어 잘하던 앤데 또는 수학 잘하던 앤데 나랑 답이 다르니까 내가 틀렸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후 시험에 이후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자신감과 기세 내가 틀렸으면 나만 틀린 거 아닐 거라니까? 내가 맞은 문제들 아 다른 애들 틀렸으니까 나는 이전 시험 잘 봤을 거야. 그럼 이걸 토대로 이후 시험까지 끝까지 파이팅 해야지 라는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샘은 고3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친구들이랑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고 우리 점심도 서로 그냥 각자 먹으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자. 우리 끝나고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절대로 나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로 오늘 그 수능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최고로 몰입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올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증폭시킬 만한 일들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러나 귀를 닫으세요 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가끔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불득정 다수에게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손 씻고 있어. 그런데 옆 친구 무리들끼리 서로 이제 답을 공유할 수도 있죠. 야 수학 14번 탐 뭐야? 어떤 친구가 이제 이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리니까 속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야 14번 탐 뭐야? 어 14번? 어 나는 3번을 찍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 나 5번 어 나도 5번인데 야 답 5번 봤지? 그럼 거기서부터 또다시 나는 야 쟤네 벌써 두세 명이 답이 5번이라 하네? 나는 3번이라 했는데 여기서 또 멘탈 나갈 필요 없다고 거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쟤네 다 틀렸네? 내가 다 맞았네? 라는 생각으로 겸여히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는 담담함도 필요하다.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수능 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몰입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집중하고 나오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제발 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정말로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끝까지 계속 응원하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그러면 수능 볼 때까지 이제 제가 수학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되라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야. 각자 상황에 맞춰서 기출을 다시 한번 복습하든 그동안 풀었던 엔젤을 다시 한번 쭉 풀든 여러 가지 실무를 보면서 실전 연습을 하든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 2, 3일 정도 남았을 때는 얘들아 웬만하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다시 수능 한 2, 3일 또는 3, 4일 전까지는요. 새로운 실무도 많이 풀면서 실전 연습도 하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복습할 것들도 다 공부하시면 돼. 그런데 웬만하면 수능 2, 3일 전에는요. 그동안 너희가 풀었던 것들 다시 한번 풀면서 이미 풀었던 문제들 또한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문제들 꽤나 많단 말이야.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수능 2, 3일 전에는 새로운 문제 풀지 마시고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수능 2, 3일 전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다 맞으면 당연히 좋기야 하겠지만 생각만큼 많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생각보다. 그럼 얘들아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때 사람이라는 게 야 내가 2, 3일 전에 많이 틀렸으니까 내가 약점을 이렇게 찾았네. 내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수능 날에는 틀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야씨 내일모레 수능인데 내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없다고 야 내가 수능장을 보러 가도 되나 수능을 보러 가도 되나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스스로 자신감과 기세를 무너뜨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전에는 그동안 내가 공부하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다시 풀어야겠다. 라는 문제들을 다시 풀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한다. 그럼 지금 이때는 그럼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아 이때 공부할 문제들을 지금부터 너희가 만들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부터도 아직 우리 시간 꽤 많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 많이 풀 거잖아. 그럼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거 내가 2, 3일 전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고 체크될 만한 문제들을요. 뭐 책 같은 경우에는 오리셔도 괜찮고 또는 내가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는 것들을 쭉 모으면서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그 문제들만 내가 2, 3일 정도 전에 다시 한번 모아서 푸는 걸 추천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공부할 것들은 여러 가지 실물을 풀든 엔젤을 풀든 기출문제를 풀면서 2, 3일 전에 다시 풀 문제들을 모아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우리 얘들아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꽤나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뭔가 강의에 의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은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필요하고요. 강의를 들을 시간에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를 다시 풀고 고민하면서 너희 것으로 만드는 복습 시간을 갖는 걸 훨씬 더 추천한다. 알았지?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건 맞지. 그렇지만 단순히 불안한 마음에 아 내가 부족한 게 없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강의를 들을 시간에 나 같으면 뭐 하겠다? 그동안 틀렸던 문제 다시 풀겠다. 알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들아 꼭 수능 날까지 너희들이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계산 연습이야. 이게 의외로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된다. 의외로 앞에는 2, 3점짜리에서 계산해서 막히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수학이라는 게 꽤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이야. 감. 내가 그동안 계산하고 여러 가지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뭔가 코사인 법칙을 쓰든 이 과정에서 내가 무슨 계산을 어떻게 연립하든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계속 내 손으로 써보셔야 수능장에서도 술술술술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인 2, 3점짜리 문제 또한 열심히 계산 연습하면서 내 수학적인 감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할 거야. 알았지? 마지막 퀘스트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좀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올 한 해 이제 선생님 믿고 열심히 공부해온 만큼 선생님도 어떻게 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기운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한단 말이죠. 선생님이랑 혹시라도 현장 강의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면 선생님이 직접 악수라도 하면서 이제 같이 응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하겠지만요.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퀘스트 영상 댓글을 통해서요.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답글을 좀 달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퀘스트 영상 뿐만 아니라 이제 종종 수강평으로도 감사 인사를 전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수강평이든 이 영상의 퀘스트 댓글이든 너희들의 수능날까지의 다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 같이 한번 적어 주시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시고 전부 다 답글을 좀 달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답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그리고 수능날 정말로 최고의 결과를 받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강의 업로드는 올해 이 영상으로 전부 다 마무리 되기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공부는 당연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당연하기도 나의 공부는 수능날까지 끝까지 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받고 선생님께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우리는 더 이상 메가스터디에서 만나지 맙시다. 알았죠? 정말로 최고의 결과를 받고 선생님께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올 한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